드디어 첫째가 휴가를 내서 집에 왔습니다. 유사히 코로나 환자가 늘어서 이번에도 못 오나 하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모릅니다. 비행기가 만석이었다고 하네요. 직접 얼굴 보니 참 좋습니다. 둘째까지 와서 집이 꽉 찬 느낌이에요. 밀어놨던 첫째 생일 파티를 하러 온 가족이 시내에 나들이를 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출발했어요. 저녁 먹기 전에 애들 말로 요즘 벤쿠버에서 힙하다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유명한 에밀리카 미술대학이 이사를 와서 옆에 있더라고요. 에밀리카는 캐나다 서부 해안의 자연과 독특한 원주민 문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유명한 캐나다 화가입니다. 카페 건물은 빨간 꽃을 엎어놓은 모양인데요. 빨간색이 강렬해서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니 와, 카페 천장이 예술입니다. 커피도 은은하니 좋고요.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저녁을 먹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외향은 그리 고급져 보이지 않는데 이런 레스토랑이 캐나다 47이라고 합니다. 정말 음식이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칵테일도 한 잔씩 했습니다. 우리 집 정원을 둘러보던 첫째가 유튜브 채널아트를 바꿔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나야 고맙지. 둘째까지 나와서 꽃사진을 찍습니다. 엄마, 그냥 서 있으니까 왠지 어색하다. 삽도 들어보게 하고 화분도 안아보라고 합니다. 고봐, 훨씬 낫잖아. 역시 젊은 애들이라 감각이 다릅니다. 며칠 뒤 둘째가 사진을 인화해서 보냈는데요. 필름 사진은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내 취미에 관심 가져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첫째가 우연히 걸려있는 제 가방을 봤는데요. 지갑에 손수건에 장바구니에 가끔은 우산까지 다 들어가니 크기도 딱 좋고요. 게다가 가볍고 끈도 편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이거든요. 그래도 아니랍니다. 다 헤진 가방을 들고 다니게 한다고 아빠한테 날립니다. 아니 왜 불똥이 그리로 튀지? 아내 가방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는 남편이 몇이나 된다고. 남편이 억울해하며 그럼 당장 나가서 엄마한테 가방 하나 사주랍니다. 비오는 날이라 전철을 타고 나갔어요. 벤쿠버는 전철이 대부분 지상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전철을 스카이 트레인이라 부릅니다. 오래 살았어도 자동차가 있으니 전철 탈 일은 거의 없는데요. 오호 굳이 표를 안 사도 신용카드만 되니 문이 턱 하니 열립니다. 첫째가 명품 가게로만 들어갑니다. 사준다고 할 때 눈 딱 감고 명품으로 하나 장만하라고요. 엄마 나이에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나요? 가격표를 보니 아이고 후덜덜합니다. 이렇게 비싼 가방 내가 들고 다닐 데가 어디 있다고. 결국 결정을 못하고 오는 길에 옷가게에 들렀습니다. 세일도 많이 하고 옷도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입어보니 생각했던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데 첫째에게 입혀보니 너무 예쁜 거예요. 참 젊음이 좋네요. 뭐를 입어도 예쁘잖아요. 결국 첫째에게 선물로 사줬습니다. 돌아가는 날 공항 간 김에 오랜만에 공항 옆에 있는 아울렛에 들렀습니다. 세상에 시내 나가서 명품만 보다가 여기 가방들을 보니 왜 이렇게 싸워 보이는지. 게다가 50% 세일에 20% 세일을 더 얹어서 하더라고요. 첫째 덕에 마치 횡재한 기분으로 결국 가방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아니 돈은 남편이 냈으니까 남편 덕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가방까지 사서 안기고 첫째가 위니팩으로 돌아갔습니다. 딸,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다음에 또 보자. 또 보자. 감사합니다.